네, 안녕하세요. 권영국입니다.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트위터 Q&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부 다 B.A.P 앨범 만들 때 만들었던 노래들인 것 같고요. 일단 첫 번째로 차기에 갔던 음악은 B.A.P 노래 중에 Young Wild & Free 라는 노래가 있어요. 그 노래가 저희가 전 소속사랑 소송을 마치고 제일 먼저 나왔던 앨범의 타이틀곡인데 그 앨범을 만들었을 때 오랜만에 B.A.P로 컴백하는 거라 어떻게 다시 멋지게 컴백해야지? 라는 약간 많은 생각을 많이 해서 정말 열심히 만들었던 앨범이었어서 그 중에 Young Wild & Free 그 노래가 저한테는 의미 깊고 애착이 많은 노래라고 생각을 하고요. 긴장됐던 음악은 Carnaval 이라는 앨범이 있어요. 컨셉 자체가 B.A.P가 Carnaval 하는 거야 라는 밝은 주제의 앨범이었는데 그 앨범 만들 때 개인적으로 좀 힘들기도 했는데 굉장히 즐겁기도 했었고 그런데 아무래도 좀 대중적인 음악을 만든 앨범이었기 때문에 공개될 때 정말 많이 긴장했던 것 같습니다. 아직도 그때 기억이 생생해요. 결과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? 결과가 안 좋았습니다. 하하하하 제 입으로 결과가 안 좋았다고 하면 팬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성적은 안 좋았어요. 아무튼 그랬습니다. B.A.P 음악을 만들던 저는 음악을 만들 때 멤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장점들을 살릴 수 있는 음악들을 많이 만들려고 했었고 그래서 그게 모여서 B.A.P의 음악의 색깔이 됐었거든요. 제 파트나 저의 어떤 모습보다는 멤버들을 좀 더 많이 신경 썼던 것 같고요. 지금 솔로로 음악을 만들고 있는 저는 어떻게 보면 저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. 좀 더 편한 건 있는 것 같고 편함의 뒤에 혼자서 좀 다양한 것들을 음악 안에 담아야 된다는 부담과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룹의 프로듀서와 솔로의 프로듀서는 좀 그런 점에서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는 멋진 아티스트들이 회사에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. 두 번째로는 저나 저희 회사에 들어온 아티스트들이 하는 다양한 행보들이 남들과는 좀 달랐으면 좋겠고요. 세 번째로는 회사 사무실과 스튜디오가 지금보다 더 멋져졌으면 좋겠고요. 저는 2년 안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적어도 이제 아이돌을 대표하는 음악의 틀을 잡아주는 건 경영자나 매니저가 아니고 똑같이 음악을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. 아이돌 그룹의 색깔을 정해야 하는 건 프로듀서가 맞는 것 같고 저는 그런 데 있어서 누구보다 같이 음악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무대나 음악이나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룹을 만약에 만들게 되시다면 B&B와 같은 그룹이 어떻게 될지 아니면 색깔을 차라리 하고 싶으신가요? 제가 그 그룹의 프로듀서가 될 건지 그냥 제작자가 될 건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. 제작자가 된다면 그 그룹의 제 음악적인 색깔을 투영하고 싶지 않고 그 그룹과 가장 잘 어울릴 만한 훌륭한 프로듀서가 옆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만약에 제가 그 그룹의 프로듀서가 된다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B&B의 음악적인 색깔이니까 그 그룹이 투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B&B가 언니랑 꿈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. 상상이죠. 이건 상상이죠. 젊었으면 좋겠고요, 생각이. 그때도 만약 같이 일을 하고 있다면 아무래도 저보다 나이 어린 분들이랑 같이 일을 많이 할 것 같아요. 근데 적어도 친구처럼 어울릴 수 있는 어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어른이 될까 봐 저는 이런 어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수준이 굉장히 높네요. 저는 삶에 큰 의미를 주려고 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음악하려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숙명인 것 같아요. 제가 어렸을 때 음악을 해야지라는 그 다짐이 없었다면 제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도 상상을 잘 못하고 그 순간의 선택이 지금까지 제가 음악을 하게 된 계기이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선택을 한 순간 제가 죽을 때까지는 음악이라는 게 제 삶의 의미에서 너무 큰 가치일 것 같습니다. 이 질문이 너무 임팩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무서운 질문인가요? Are you happy? 라고 물어봤어요. 행복한 거 맞는 것 같고 왜냐면 제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 질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했을 텐데 네 솔직하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하고 있는 거면 행복한 거 아니야? 라고 생각이 든네요. 사실 감정을 좀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 지금까지 보내주신 트위터 Q&A 진행했고요. 정말 무게감 있고 좋은 질문들 많이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지금까지 박영국이었고요. 이번에 나온 EP 앨범 2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